도망가는 것만 어떻게 잘 처리해서 도망가요 그것 좀 사야되요 그리고 간절치만 할게요 안전하게 안전하게만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체물이예요 대기 던속 먼저 갈고 치셔도 돼요 멀리 있는 건 원딜이 쳐줘야 돼요 제가 이해를 못 쳐요 자죽 자죽 자죽이 있어요? 죽기 시작하는 것 같애 네 네 바로 1번 또 마찬가지로 포탄 먼저 치세요 눈 속 먼저 갈고 치는 게 멀리긴 한데 멀리 있는 건 포탄 적어도 돼 저 멀리 있는 거 있잖아 오는 거 포탄 적어도 돼 들어갈까지 하늘 아 잠깐만 어? 갓볼다 나이스 나이스 노바 좀 써줘 대충 잡아서 갈뻔한게 집중 넘어서 갈뻔한거거든 갈게요 뭉쳤다가 펼쳐지고 그거 잘 해줘요 폭군이요 뭉치고 한쪽 나오죠 펼쳐주고 말하면 비키세요 뭉치고 뭉치고 이제 펼치고 기축 뭉치고 바로 뭉쳐야돼 밖에서 멀리 나오잖아요 그냥 어그로 먹으려고 타겟을 다 꺼야돼 어쨌든 뭔가 로스가 나요 뭐가 될지 삼정 나오니까 뭉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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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고 쭉 뺄게요 멀리 나오죠 전동 나오죠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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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계 지금 상계 지금 상계 지금 상계 방패 한번 던져도 방패 한번 던져도 어그로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영이 있어요 상계들 하시고 네 다시 뭉치고 함정 함정 보면은 네 이제 상계 이제 상계 상계 상계단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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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아요 뭉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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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터지자마자 바로 뭉쳐주셔야 돼요 그럼 조금 이렇게 괴롭게 빨려요 바닥에 근데 뭐 크게 지장 있진 않아 이게 탱커가 귀찮다 뿐이니까 근데 지금 폭탄 주간이니까 쪼리 빨리 녹아야 저희가 좀 평하잖아요 함정 오면 이분치고 함정 끝나면 살짝 펼쳐주고 이분치고 반복하면 돼요 뭐야 뭐야 뱀도 밀어요 평균 이거 쫄 잡을건데 이거 미리 문 좀 따주세요 쪼라 오르막을 테니까 미리 문 따고 오세요 문 따고 오세요 네 다시 돌아오시고 아 근데 안 따도 되는데 따는게 빠르니까 아 굳이 안 따도 되는데 아 굳이 안 따도 되는데 따는게 빠르니까 아 이거 돌아서 가면 돼요 뭐야 얘 뛰어오세요 뛰어오세요 나 좀 많이 줄게요 이거 죽거든 이거 일렀어 얘 빨리 뛰어오세요 바닥에 죽으셨어요 바닥에 저거 맞네 이거 큰일 났다 맞네 어이거 싸가지고 뒤져요 슬금슬금 뒤로 하면서 여기서 이제 화쇄자를 한번 보고 그리고 과하게 쓰면은 바로 뒤로 달릴대요 미리 이동하세요 올라가니까 제 뒤로 미리 계세요 제 뒤로 밑길 준비를 하세요 타세지 한번 보고 바닥 깔리면 바로 이동할거에요 미리 이동 준비를 하세요 지금 이동할거에요 이 쯤에서 죽이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망가는거 잘 잘라줘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거 총 쏘는걸로 밀지마 가능하면 차단 그냥 세대 잘 잘라주고 이게 아마 이거 두개만 짜려면 되거든요 자 대기 뒤로고 이거 뭐 굳이 문 안 따도 될거 같아요 아 두팎에서 이렇게 치는거 튀는거 아이 왜 타라 트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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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갑시다 뺑고라도 가면 되요 제가 먼저 가서 이동을 할라니까 이걸 천천히 잡고 오세요 제가 여기서 어그로 끌고 있을게요 고안해 죽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조금 아프네요 먼저 이동하자 알아서 오겠지 알아서 오겠지 같이 이동해 같이 아 잠깐만 이거 길어대 아이씨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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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성 세 마리 있죠 이거 잡 만들어서 여기선 최대한 소규모의 풀링이 될거에요 이거 다 먹어주시고 에테닌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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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였네? 여기다 놔버렸네 뭐였뭐였뭐 주짐 끝에 있는 것까지 이제 에델을 내서 기다려봐요 아 기다리자니까? 흐흫 포털 아마 안다닐꺼야 여기있으면 록스탄을 아 장클리 록스탄을 넣지 못했고 겟드님이 한 번씩 먹어줘요 록스탄을 넣지 못했고 아이고 못달라 마라가 없네 최대한 저희가 3개 그럼 하지마라 자 진짜 마라말랐습니다 마구 에이 메즈 좀 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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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모나 바로 갈게요 크게 없어지죠 대충가요 하나 셋 둘 하나 둘 둘 셋 셋 둘 셋 셋 둘 셋 펜트 안절리 대기 패턴 넘어갈꺼에요 계속 넘어갈꺼에요 오우니스 부위룡하시나요 천천히 올려주니까 천도 맨날 아끼세요 뭐 큰일났나 좀 늦게 오신다고 아 잠깐만 애틀랑이 펌프 때문에 이거 그리고 쩔 먹점은 좀 주타게 잡지 마구요 이거 끌고와서 잡을께요 블러드 블러드 바비점사 공기 보유한다면 제가 자를때 말씀 드릴테니까 제스 빠르게 점사 제스 빠르게 점사하고 쳐라 차단 제스 차단 아니 바비 바비 얘가 쉴드가 있을때 차단이 안되요 빠르게 패야 쉴드까지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바비 죽으면 얘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먹을 준비하세요 먹어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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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스 먹어요 이쪽으로 어떻게 해줘요 그러나 제가 차단 차단! 차단! 아무나 차단! 네 단어 춤추기 하시고 아 이겼어 저거는 아마 잡아야 될 거... 그냥 터... 터 우리가 하나... 아... 밖에 하나 있고 여기다가 65퍼 대야 되는 걸 이랬거든요 여기 잡고 65퍼인가... 56퍼인가 하면 대니까 제가 황파인데요? 제가 황파면 이런 일이 안나와죠? 황파 없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쟤네가 튀면서 쟤가 지금 개혁 강조를 하잖아요 튀는 거 빨리 짜렀더라고 그거만 어떻게 해주고 황파가 잘 안나네 아아 계속 털렸는데 아 아니야 남의 것도 보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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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 근데 근데 내 프랜스에 구매 차단 있는 사람이 있는데 차단 안 해가지고 야 내 위크어른 상황이 차단이 있는 사람이 차단이 안나가지고 아 아 네 머리 돌려줄게요 아 아 아 아 아 얘네 잡고 58퍼니까 얘 배네요 바보가 되네 방패스턴 넣고 터젠트도 딱 맞네요 얘네까지 잡고 58퍼 되면 딱 100퍼거든요 들어갈게요 애들 조심하시고 들어오시면서 잡고 갈게요 진짜 체제 중이야 탬프해주죠 4종 버틸만네요 가장 근처에 있는 대당하는 게임으로 부숴 스티커 중 세제 와주시고 오케이 넘어갈게요 여기도 버그가 자주 나오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아 여기로 나와서 여기 여기 버그가 날 수 밖에 없네요 여기만 잡으면 되니까 지워주시고 여기만 잡고 여기만 잡고 저 먼저 나가야되요 여기 나왔고 아 잠깐만 저쪽 위험해 저쪽 위험해 그 뱅클 님이 눈속골을 쏘면 저한테 어그로 가오거든요 야님 비켜 너 총 맞잖아 야님 비켜 야님 총 맞잖아 지금 뱅클 님 눈도 걸어주시고요 이거 어떻게 하세요 제가 모아줄까요 아니면 뱅클 님이 두번 쏘실래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모아드려요 전투가 지금 걸려있는거 같은데 여기서 제가 몰고 올게요 아니 먼저 쏘세요 그냥 제가 어그로 몰테니깐 뒤에 있는거 먼저 쏘세요 눈속곤거에요 눈속곤올게요 안에 비켜야죠 타임통에 왜 떠났어요 아 이걸 빼빼빼 아 이걸 빼빼 빼빼 아 잠깐만 이걸 갖고왔어 이걸 아니 타력통이 왜 어디 다 있는거야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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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점프 빠르게 점프 아니 아니 타력통을 왜 딜해봐 딜해봐 야 이 밀면 나 뭐 없거든 지금 아프거든 오케이 대박 전부 있냐 얘 하나 죽여봐 얘 하나 죽였고 빠르게 점프 야님 드릴 치고 야님 드릴 치고 야님 드릴 치고 진출이 애매 은힣 아 에 탄약통을 왜 쟤 아예 쟤 아 그 이 분속 걸어셨고 뒤에 있는거 먼저 이거 쏘세요 추가 좀 잘라주세요 아 지금 굴굴이 없거든요 총 쏘는 거 겁나 부네 총 쏘는 거 겁나 부네 총 쏘는 거 넘었어요 거미 들어갑시다 거미 잘 부어요 램대쪽으로 달려요 야니미가 저거 긴 것 맞았을 거 강가요 강가요 폭탄 잘 잘라줬어요 누군가 맞겠네 장전 잘라줬고 폭탄 무시해도 돼요 여기 마넷스는 안 맞으니까 조금만 잘라줬고 조금만 잘라줘야 돼요 그렇고 이거 차단인 사람 없거든요 흘리고 일단 해제해주고 조금만 조금만 아 잠깐만 오케이 일단 잘 잘라줬어요 아슬아슬한데 시간이 아니 아슬아슬한데 단 한 번에 사고도 있어요 차라리 사고 안나면 가능한데 사고가 나면 다 없네요 여기서 써요 그냥 얘가 더 빡세니까 막는가 거기다 아무데로 아무줄라는데 아래할게 자 셋 둘 하나 써요 초벨 초벨 아 저거 쿨이구나 오케이 아 잠깐만 주먹이 쭉 이러니 야 이거 왜 떠났어 이거 잘했어 날 더 주려고 한 거니까 아 잠깐만 여기 버려요 여기 버려요 버려야돼 아 이게 두개 저거 놓는 이유가 저기다 이제 그 점화를 유도하고 거기다 옮겨놓으면 사만이 계속 가는 거예요 엉거불길 지금 이상한 데로 쏘잖아 버려요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이동해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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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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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ed 전부 없는 것도 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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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없는 것도 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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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네 병autre으면 움직이면 돼 대학섬을 가면 돼 도하기 해제 단 달라주고 폭탄 나오는 거 위치 보고 불기로 따수는 얘가 따수지 그럼 이거만 들고 연재 반영은 터지는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 다 죽어가지고 다른 데 무기인데 주워기 까지 나 잘못해 걸려도 없으면 내가 걸리나 단 달라주고 언급이 절로프자잖아 이거 버리고 하면 돼 버려 여기 버려 저로 쏘잖아 버려 이것만 좀 죽어가지고 저만에 어따 쏘냐 여기다 쏘네 여기 구석에 다 운면 되겠지 어디로 쏘냐 여기 있으면 될 거로 쏘냐 추가적으로 연쇄 반응 포탈 일어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만 좀 지워줘면 되요 일단 여기 있으면 되요 여긴 안전하니까 오 이제 나왔잖아 이제 이걸 옮기면 되요 구석에 또 쏘죠 잘 옮겨주셨고 여기 있으면 되요 여기 안전해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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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치이 해봐 해봐 킬러 살려봐 무자고 딜 해봐요 그냥 무자고 딜 해봐요 무자고 딜 해봐 죽일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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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안 나서 나이긴 한데 그냥 볼게요 어쩔 수 없어요 차단만 해봐요 이거 이름 뭐야 이넛바이예요 이넛바이예요 그것만 잘 잘라줘요 제가 해 볼게요 이거 스턴 안 먹여도 돼요 차단만 보는데 차단만 불꽃쌤 다 없어요 아 나 너무 아픈데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경로 보는 거 답이 없는데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아 퍼센트가 왜 부족하지 이거 잡아도 이게 안 되는데 왜 부족하지 끌고 왔고요 일단 대표님 쏘시면 쏘래요 퍼센트가 조금 부족한데 큰일났다 보통 아마 데미지 안받을거에요 스턴 매개놨고 스턴 매개놨고 아 아거 두마리 아거 한마리 안 잡은거죠 야 2%인가 부족하거든요 빠르게 냄비 잡고 빠르게 이동해야 돼 이거 넷바로 쉴게요 바로 쳐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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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하지마 빨리마 자 셋 둘 하나 채팅도 하지마 채팅도 하지마 치였어 크 랜드에서 4분부터 타고 2분 내로 잡으면 돼 충분해요 교차 오고 안보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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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ո 너 막 그냥 맞아라 있으니까 꽤 멀리까지 들어가야 돼 블러드를 쫄때 쓰면 될 것 같아요 하람 잡으니까 맞을게 안을 후 감타보구 헷갈리면 할게요 잠깐 안했냐 맞을게 제가 내가 맞게 해볼게요 네 대충 맞아라 포축 안져도 되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자 20살 이거 내가 맞이할게 이거 죽자마자 바로 탈거 타고 뒤로 빼앗게 해야되요. 탈리아 기다릴 시간 없을 것 같거든요. 탈리아 기다릴 시간 없어요. 블러드가 딱 3분이고 충분하네. 이거 2% 왜 불과지? 아 악어 두 마리를 처음에 안 잡았네. 한 마리에 그 총 쏘는 걔를 안 잡았구나. 그 버그 난 자 이렇게 입구에 총 쏘는 놈 있잖아. 쟤를 안 잡았네. 아 기다려. 이거 그냥 쿨기 쏘고 죽으면 되니까. 아 씨앗 좀 주지마 씨앗 주지마. 목에 좀 놔. 내 쿨기 쏘고 있겠네. 얘를 했을 뻔 안하셨는데. 얘를 원래 잡았었는데 버그 난다고 안 놔봤는데. 그러네. 더 펴고 방패만 좀 마셨는데. 네. 언제까지 4 마식을 써야 되요? 방패를 아 이탈령 아 진짜 아 진짜 치울인가 안 끼는게 보험관리 아